안녕하세요. 스마트 디빙 솔루션 스튜디오 수업에서 Improvement to Idea Opener 프로젝트를 진행한 인공지능 대학원 신용원입니다. 점점 인공지능과 사람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유명한 이세돌과 알파고의 두 번째 대부분인데요. 신의 비소로라고 표시된 장수는 일반적으로 프로기사도 잘 두지 않는 관습에서 벗어난 수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 착수는 알파고에게 승리를 안겨준 매우 중요하고도 상의적인 착수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퀴 디자인 인공지능입니다. 사람의 영감을 받을 이미지를 제공하면 인공지능이 바퀴 디자인을 생성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물리적으로 쓰일 수 없는 디자인도 있고 사람이 보았을 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퀴 디자이너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디자인을 보며 새로운 영감을 받는 데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기존에는 사람의 생성한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단순한 추론 결과만을 활용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여기서 사람이 영감을 받거나 검증을 수행하는 반대 방향의 상호작용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아이디어가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참신해야 하며 또 동시에 쓰임새가 있도록 유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오른쪽은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 오픈의 예시인데요. 키워드로 카페를 제공하고 엔진으로 뒤집어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입력으로 누군가와 만나는 장소다를 제공하면 출력으로 가정에서 사용한다 라는 문장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카페와 가정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현재 아이디어 오픈어가 반이어 혹은 동이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오픈어가 단순한 단어 임베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단어가 쓰이는 맥락까지 고려하고 싶었습니다. 더욱더 현실적인 텍스트 생성을 위해서 아주 많은 텍스트로 이미 선학습이 수행된 벌드 등의 모델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아이디어 오픈어에 쓰이는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키워드, 속성, 아이디어의 세 가지 요소 쌍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별도의 데이터 전처리는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정했습니다. 학습 전략에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처음에는 벌드 NMT와 같은 번역 모델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언어 사이에서의 번역은 정의되지 않았고 사전 학습된 모델도 없었기 때문에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캔 모델 등을 사용해서 텍스트 생성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입력만 이미지 등에서 키워드와 속성으로 대처하려 했습니다. 아쉽게도 본 프로젝트에서 이 방법을 검증하고 결과로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추후 수행할 항목으로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단어의 맥락을 고려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아이디어가 사용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대체 안을 제시하기 위해 UX 솔루션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